지구 반대편, 남미국과 칠레 우리와 정반대일 것 같은 이곳에 유창한 한국말을 사용하는 호세양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2살 있고 칠레에서는 대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시아 문화를 많이 좋아해서 왔는데 작년에 매월 기회가 와서 한국분이라는 두 달 동안 공부했어요. 내 제일 때 사랑했던 기억이 또 없더래 너를 닫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My name is Vladimir and I'm from Rwanda and I really, really, really love South Korea. 넌 나밖에 몰라서 다닐게 좋긴 내가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오빠 강남스타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애세일레 자매는 분쟁 중임에도 직접 그린 태극기와 장미를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하는, 사랑하는, 충용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헬레나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음식입니다. 아이고, 이 외국 아가씨 많이 먹어. 두 번째로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는 한국말이 엄청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얄궁! 많이 사랑을 받는 케이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